자 녹화를 시작하고 지금부터 새벽 5시 55분인데 아 일단은 자쿠 1단계 퀘스트에 여러분들 자쿠 2단계 퀘스트를 한번 껴볼까 하는데요 대물이랑 1대1 배틀입니다 대물이 어디냐 자 대물이랑 1대1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아 어딨어 대물아 일로와 왼쪽으로 자 대물선수 왼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대물아 빨리 와 임마 대물아 지금 새벽 5시 옆에 졸려 죽겠다 빨리 와 아 뭐하네 존나 관종이냐 왜 갑자기 커지니 이 새끼야 야동받냐 왼쪽으로 와 임마 왼쪽으로 붙으라고 이 새끼야 갑자기 왜 커지는데 빨리 왼쪽으로 와 대물아 빨리 왼쪽으로 붙으라고 자 2 1 레츠고 갑니다 야아 왜 출발 안하냐 이 새끼가 페널티냐 야 출발해 아 뭐하냐 아이씨 김세네 2 1 GO 대물이 한 대를 안지지 어 잠시만요 이 대물 아 진짜 클라스가 있기 때문에 아 잠시만요 아 존나 불 끄지마 이 새끼야 다크봄터님 아 존나 어두워 이거 어두워 아니 어두워서 씨야나 진짜 안 보여 아 방해꾼들 진짜 아 새벽 5시인데도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대물이 지금 아 제 뒤로 따라오고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존슨 회장인데 대물이 별거 없습니다 야 잘 따라오는데 일단 제가 꿀 제가 일단 LP LP 안보여 아아 아 아 존댓다 아 잠깐만요 아 저 아 존나 싫어 저 밑에 아야 아야 야 대물이 어딨냐 아 나만 방해하지 말고 대물이로 따라와요 대물이가 지금 앞장섰는데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지 왜 나만 방해해 아 2단계까지입니다 2단계까지 야 나만 방해하지 말고 좀 대물이도 공격해라 세르시 받았습니다 자 일단 클리어 자 2단계 합니다 2단계까지 가야됩니다 저기 보이세요 제가 2단계는 좀 잘하기 때문에 아마 이길거 같습니다 2단계는 제가 진짜 난리납니다 진짜 아 페페 뭐야 저기 왜있어 저기 아이 잠깐만 아니 예티 아 예티가 저기 왜있냐고 안보이잖아 아 나 미치겠네 아 잠시만요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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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미치겠네 예티 아 아 대물이도 떨어졌음 저 예티가 좀 어렵네요 세르시 받았습니다 자 두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ㅈㄴ 미치겠다 이거 잠깐만 아니 아니 예티 때문에 안보여 아 예티 때문에 안보여 아 예티 때문에 안보여 아 아 진짜 개울렸어 어 어 좋아 너무 빨리 달리면 안됩니다 아 으아 괜찮아 대물이 떨어질겁니다 예 대물이 떨어질겁니다 괜찮아 세르시 받았습니다 아 미치겠네 잠깐만요 이 노래를 이딴걸로 들어와서 그래 노래를 좀 이쁜걸 들어야 돼 네 노래가 문제야 자 이제는 제가 성공할겁니다 노래가 좀 너무 정신이 사나왔어요 야 이 정신이 사나오면은 집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렉 걸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렉이에요 아 오랜만에 내가 해서 이거 오랜만에 해서 못하는게 아니고 렉입니다 렉 보셨죠 렉 봤죠 렉 봤어요 안 봤어요 렉입니다 렉 아 진짜 렉이었어 핑계가 아니고 렉 봤어요 대물이 어디였지 대물아 떨어질 때 졌는지 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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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고수입니다 여러분들 새로 주가 나왔습니다 아니 저 뭐야 이거는 아 나 미치겠네 저 야 아 저 안보여 씨발 잠깐만 아 저 대문 야 대문이가 여기서 떨어진거지? 대문이 여기서 떨어짐? 아 저 개호바인데 잠깐만 아니 매비 안보여 대문아 너부터가 대문아 너부터가 기다려줄게 대문이 대문이 통과하나? 어어 야 클라스 글라스 글라스 빨리 가네 아 시야 X떤다 1호 뺏기면 안됨 메로워 새끼야 무빙무빙무빙 무빙클라스 강의클라스 자 그럼 초청완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아 새끼야 야아 허집새끼가 여기서 떨어지겠냐 대문아 다왔는데 임마 야 여기서 떨어지겠니 아 대문이 존나 못하네 새끼야 좀봐 이 새끼야 녹화를 존요합니다 다음은 작품편 녹화를 존요합니다